트렌드지 속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약하다. 약하다? 일단 약한 거는 좀 완벽한 모습. 여러분 윤호했다 뭔지 아시죠? 아, 괜찮아요. 윤호했다라는 모습 뭔지 아시죠? 허당, 허당미가 있다. 제가 이제 보이는 건 좀 이렇게 깔삼하게 좀 생겼어. 어어. 또 다르게 이제 좀 허당미가 많다는 점. 그래서 제가 좀 완벽한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너무 뻔뻔하군요. 너무 뻔뻔하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핑크를 좋아합니다. 아우 좋아져. 자, 과연. 어? 트렌드지. 아 트렌드지. 어, 그러면은 우리 막내가 트렌드지에서 가장 너한테 잘해주는다고 생각하는 형은? 아, 잠시만. 아, 기대하고 있을게. 아, 일단. 아, 이거 나잖아. 저에게 잘하는. 난 잘해주는 형이라. 이거 나잖아. 아, 일곱 명은 다 잘해주긴 하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맏형. 맏형. 제일 듬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내가 떡볶이도 만들었어. 약간 실망했지만. 왜 저는 맏형이 듬직함을 믿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잘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저는 맏형을. 어, 일. 아, 일. 아, 일. 아, 일. 아, 일. 아, 일. 앞으로, 앞으로. 기대하는 거 맞아요. 트렌드지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다.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쉬운 질문인데. 꿀쌤. 저는 솔직히 저희 팀에서 춤은 제일 잘 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맞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봐야겠네요. 늦게 일어나기도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다 아네. 마지막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 트렌드지 속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사실. 약하다. 약하다? 약하다. 일단. 약한, 약한 거는 좀. 완벽한 모습. 여러분. 유노했다 뭔지 아시죠? 아, 그렇죠. 유노했다라는 모습 뭔지 아시죠? 화단, 화단기가 있다. 제가 이제 보이는 건 좀 이렇게. 좀 깔삼하게? 좀 생겼고. 어어. 또 다르게. 이제 좀 화단 미가 많다는 점. 그래서 제가 좀 완벽한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너무 뻔뻔한 분이요.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제일.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근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관적으로 생각하나? 지관적일 수 있으니까. 저는. 전 거짓말 안 보탭니다. 네. 네. 누구길래. 저는. 네.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멤버들 다. 멤버들 다 너무 잘생기고. 네. 저도 못 봐서만 하진 않지만. 아니. 그래도 뭔가 생각하기에 좀. 아니, 자기소개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항상. 그쵸. 제가 올 땐 멤버들 다 잘생기기 때문에. 누가 나를 폄하고 싶지 않아요. 난 저를 사랑합니다. 트렌드지. 각 멤버별로 매력 한 가지씩. 이거는 진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국이 형은. 일단 그냥 잘생겼고요. 그리고 로우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빠질 수 없죠. 저는 매력이 되게 많아요. 그것 자체가 매력이고. 그리고 은일이. 은일이는 이제. 팀 내 분위기 메이커죠. 맞게. 네. 그리고 윤회 형. 윤회 형은. 저는 날카롭게 생긴 거 인정하기 때문에. 날렵한 턱선이나 뭐 이런 거. 거의 매일 것 같다. 그리고 리온이 형. 리온이 형은. 이제 무대에서 날아다닙니다. 이제 카메라도 못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춤을 잘 추고. 그리고 예찬이는. 진짜 재간둥이에다가 끼쟁이라서. 진짜. 뭐 뭐. 다 잘해요. 네. 다 잘하고. 하필지 형은 이제. 반전보이스. 그리고. 반전바딕. 바딕. 진짜. 헬스보이.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저희가 활동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애곡과. 뺏어오고 싶은 파트. 뺏어오고 싶은 파트. 뺏어오고 싶은 파트. 뺏어오고 싶은 파트였어요. 네. 저의 최애곡은 이제 바로 백아본드인데. 백아본드의 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마지막에 은힐이가. 네. 파트를 지르는데. 백아본드의 또 빼고 싶어요. 아. 지르고 싶었구나. 아니야. 지르고 싶어요. 무대에서. 거기는 무조건 큰 나와서요. 여기가 다 이런 거 있거든. 맞아. 하나 지르고 싶은데. 네. 저는 항상 로우톤이기 때문에. 지를 수 없습니다. 네. 저희 그 트렌드지 팀 중에. 리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더가 굉장히. 매력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혹시 그 리더가 잘 하고 있는지 혹시. 저희 리더는. 일단 굉장히 끼가 많고요. 센스 만점입니다. 저희 이제 항상 연습할 때마다. 혼자서 분위기를 팍팍 띄워주거든요. 그 친구 누구야? 저희가 다 뭔가 지쳐갈 때. 한 번씩. 개그를 합니다. 공개그도 막 하고. 소리로도 막. 동물 묘사 막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주거든요. 그런 저의 리더. 굉장히 저는.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두기 리더 은힐이었습니다. 대답한 리더. 리온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누구예요? 어 누구예요? 비션부터. 저는 태현이에요. 태현이. 저 라이리온. 나 리온이. 리온. 저 은힐. 은힐. 나 라일. 라일. 은... 너. 저는 은힐이요. 도로 나왔다. 어? 3대3. 3대3이야? 라일 은힐로 다시 득니다. 아니죠? 라이바이보. 라이바이보. 뉴데이즈는 이제 기타 사운드가 되게 좋은 펑크 팝의 장르인데요. 여기에서 진짜 저희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한 명 한 명 오셔도 다 다양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검은색 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광고해주세요. 아이돌이 사랑하는 스타티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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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우리 부부 contributors voltage원으로 만들 수 similar để